자 두팀의 첫번째 매치, 첫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최효주의 두번째 서브. 긴 서브 잘 받았구요. 아 좋아요. 심현주의 서브 다시 이어집니다. 포핸드 탑스피! 최효주가 2대1로 이겼거든요. 1대4 4배2 서브 득점! 찬스 볼! 강하게! 약간 행운이 본인에게 좀 많이 왔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번엔 왼손 선수들은 오른손 만나면 조금 더 쉬워하는 선수들이 좀 많더라구요. 그렇습니다. 아 심현주 최효주가 몰아붙이면서 상간보다는요. 본인이 편안하게 또 프레이를 하면 점수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심현주 0,000원 최효주 아 좋아요! 아 좋아요 심현주의 신중한 서브였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 심현주 8대8 첫번째 게임 후반부에 팽팽하게 맞서있는 선수 서브 득점 그냥 바로 리시브 들어갔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최영수 8대10 자 심현주가 야 최영수 승도 하고 있고 여러 좋은 경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번엔 달라지는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심현주 자 버티는 심현주인데요 나갔어 두번째 게임 자 두번째 게임 아 아 아 아 아 심현주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3대2 나갔습니다 치워줘서 아 아 좋아요 아 아 결국은 서있는 위치가 많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당황하는데요 잘 잡아줬습니다 와 그리고 심현주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지난 시즌은 5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멈추 또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그럼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가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 재개됐구요 페임하드 이제부터 또 만들어 가도 되죠 그럼요 네 그러나 살아있어요 야 아 야 아 아 하하 하하 한대팔 첫번째 게임을 해줬던 심현주로서는 반드시 이번 게임을 짜야 되는데요 아 세바대는 반드시 동점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나 최현우 기술은 지금부터 세계대회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서브 실수가 나와서는 안되는 심현주인데요 틀리는군요 그렇죠 아하 심현주 최혜준은 매치포인트에 올라왔습니다 12대 11 아하 세번째입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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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